제 3. 간 중생 어변품 중생들의 어변을 관찰한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손히 합장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가까지 업가 그에 따라 받는 가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천만 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몽과 벽지부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흑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가까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가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옵니다. 성모시여 바라흑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흑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제보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산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이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사찰의 제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취하거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절의 제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제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며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성모시여,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관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쉬고자 하여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쭙다. 어떠한 곳을 무관지옥이라고 이름 하나일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철이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열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오백 곳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이 천백이나 있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관지옥은 성둘레가 팔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일만미이고 성 이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으로 또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무관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만팔천리이며 위의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의 불은 이로 속구치며 새로 된 뱅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며 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그 내부에는 넓이가 일만이나 되는 큰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위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위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가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갖추어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백천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새창으로 죄인은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로부터 등까지를 깨뜨려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받아 평상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독수리는 죄인은 눈을 쪼아먹고 새 뱀은 죄인은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마디마다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뻣받내어 쟁기로 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만 번 죽였다가 만 번 살렸다가 합니다. 제업으로 받는 카보가 이와 같지만 억겁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귀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자꾸 옮겨가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또 오게 됩니다. 무관지옥의 제보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또한 어부로 인해 느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어 오무관이라 이름하는데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급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으며 잠깐 동안도 끊일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며 둘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이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며 셋째, 형보를 다루는 기구로 새 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토끼 가마솥에서 끓는 물, 새 그물, 새 사슬, 새 나귀, 새말 등이 있나니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배가 고프면 새 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이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을 연달아 받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넷째,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기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 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지은 제어부, 가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되 그 사이에 단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시여 무관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약 지옥의 형보를 다루는 기구 등의 이른가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겁 공안이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야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어린 얼굴로 합장정례하며 물러갔다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부인이 공손히 합장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가까지 업가 그에 따라 받는 갑오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천만 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부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흑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가까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갑오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옵니다 성모시여 바라흑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흑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제보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산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않으며 이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사찰의 제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취하거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절의 제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제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며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성모시여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관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쉬고자 하여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쭙다 어떠한 곳을 무관지옥이라고 이름 하나일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철이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열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오백 곳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이 천백이나 있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관지옥은 성둘레가 팔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일만미이고 성 이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으로 또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무관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만팔천리이며 위의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의 불은 이로 솟구치며 새로된 뱅과 새로된 개가 불을 뿜으며 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그 내부에는 넓이가 1만이나 되는 큰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위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위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제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가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갖추어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백천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새창으로 죄인은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로부터 등까지를 깨뜨려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 평상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독수리는 죄인은 운을 쪼아먹고 새 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마디 마다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내어 쟁기로 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만번 죽였다가 만번 살렸다가 합니다 제업으로 받는 카보가 이와 같지만 억겁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자꾸 옮겨가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또 오게 됩니다 무관지옥의 제보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또한 어부로 인해 느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어 오무관이라 이름하는데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급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으며 잠깐 동안도 끊일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며 둘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이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며 셋째, 형보를 다루는 기구로 새 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솥에서 끓는 물, 새 그물, 새 사슬, 새 나귀, 새말 등이 있나니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배가 고프면 새 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이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을 연달아 받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넷째,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기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 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지은 제어부, 가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되 그 사이에 단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시여 무관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약 지옥의 형보를 다루는 기구 등의 이른가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겁 공안이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야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어린 얼굴로 합장정례하며 물러갔다 제3. 간 중생 업연품 중생들의 업연을 관찰한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부인이 공손히 합장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가까지 업가 그에 따라 받는 가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천만 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몽과 벽지부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오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가까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가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옵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오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제보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은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이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사찰의 제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취하거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절의 제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제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며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성모시여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관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쉬고자 하여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쭙다 어떠한 곳을 무관지옥이라고 이름 하나일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철이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열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오백 곳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이 천백이나 있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관지옥은 성둘레가 팔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일만리이고 성 이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으로 또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무관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만팔천리이며 위의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의 불은 이로 속구치며 새로 된 뱅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며 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그 내부에는 넓이가 일만이나 되는 큰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가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갖추어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백천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새창으로 죄인은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로부터 등까지를 깨뜨려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바다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독수리는 죄인은 눈을 쪼아먹고 새 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마디 마다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뻗받내어 쟁기로 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만번 죽였다가 만번 살렸다가 합니다 제업으로 받는 카보가 이와 같지만 억겁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자꾸 옮겨가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또 오게 됩니다 무관지옥의 제보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또한 어부로 인해 느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어 오무간이라 이름하는데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급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음이 잠깐 동안도 끊일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며 둘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이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며 셋째 형보를 다루는 기구로 새 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멧돌 톡 도끼 가마솥에서 끓는 물 새 그물 새 사슬 새 나귀 새 말 등이 있나니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배가 고프면 새 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이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을 연달아 받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넷째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기안이나 기안이나 천안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 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지은 제어부 갑오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 다섯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 겁에 이르도록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만 번 죽고 만 번 살아나되 그 사이에 단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씨여 무관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약 지옥의 형보를 다루는 기구 등의 일인가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것 공안이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어린 얼굴로 합장 정례하며 물러갔다. 제3 간 중생 업연품 중생들의 업연을 관찰한 그때 부처님은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손히 합장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가지 업가 그에 따라 받는 갑언은 어떠합니까?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천만 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 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우껀데 연부제에서 지은 갖가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갑오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옵니다. 성모시여 바라군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우껀데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제보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례까지 한다며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은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이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죽이고 헤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치하거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절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치하며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성모시여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관 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쉬고자 하여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쭙다. 어떠한 곳을 무관지옥이라고 이름 하나일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철 이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열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 지옥이 또 오백 곳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 지옥이 천백이나 있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관지옥은 성둘레가 팔만녀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일만미이고 성 이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으로 또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무관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만팔천리이며 위의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의 불은 이로 속 그치며 새로 된 뱅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며 담장이를 동소로 쫓아다닙니다. 그 내부에는 넓이가 일만이나 되는 큰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이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제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가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갖추어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백천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새 손톱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새 창으로 죄인은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로부터 등까지를 깨뜨려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 평상 평상 이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독수리는 재인은 눈을 쪼아먹고 새 뱀은 재인은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 마디 이마다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쟁기로 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만본 죽였다가 만본 살렸다가 합니다. 제업으로 받는 카보가 이와 같지만 억겁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귀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자꾸 옮겨가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또 오게 됩니다. 무관 지옥의 제보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또한 업으로 인해 느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어 오무간이라 이름하는데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급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음이 잠깐 동안도 끊일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며 둘째, 둘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이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며 셋째, 형보를 다루는 기구로 새 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멧돌, 톱, 도끼, 가마솥에서 끓는 물, 새 그물, 새 사슬, 새 나귀, 새 말 등이 있나니,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배가 고프면 새 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이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을 연달아 받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넷째,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기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 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지은 제어부 갑오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만 번 죽고 만 번 살아나되 그 사이에 단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씨여, 무관 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약 지옥의 형보를 다루는 기구 등의 일인가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겁니다. 공안이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어린 얼굴로 합장 정례하며 물러갔다. 제3 간 중생 업연품 중생들의 업연을 관찰한 그때 부처님은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손히 합장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가까지 업가 그에 따라 받는 갑오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천만 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 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후 건데 연부제에서 지은 가까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갑오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옵니다. 성모씨여 바라군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군대 성자씨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제보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며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은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이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취하거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절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며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성모시여 성모시여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며 마땅히 오무관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쉬고자 하여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부 마야부인 거듭 지장 보살께 여쭙다. 어떠한 곳을 무관지옥이라고 이름 하나일까 지장 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철 이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열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어 지옥이 또 오백 곳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어 지옥이 천백이나 있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관지옥은 성둘레가 팔만녀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일만미이고 성의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으로 또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무관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만팔천리이며 위의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에 불은 이로 속 그치며 새로 된 뱅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며 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그 내부에는 넓이가 일만이나 되는 큰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이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재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가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갖추어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백천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새 손톱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새 창으로 죄인은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로부터 등까지를 깨뜨려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 평상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독수리는 죄인은 눈을 쪼아먹고 새 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마디 입마다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내어 쟁기로 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만 번 죽였다가 만 번 살렸다가 합니다. 제업으로 받는 카보가 이와 같지만 억겁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 자꾸 옮겨가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또 오게 됩니다. 무관 지옥의 제보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또한 업으로 인해 느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어 오무관이라 이름 하는데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급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음이 잠깐 동안도 끊일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며 둘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이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며 셋째 형보를 다루는 기구로 새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멧돌 톡 도끼 가마솥에서 끓는 물 새 그물 새 사슬 새 나귀 새말등이 나니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배가 고프면 새 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위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을 연달아 받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넷째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기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 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지은 제어부 가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되 그 사이에 단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씨여 무관 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약 지옥의 형보를 다루는 기구 등의 이른가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것 공안이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어린 얼굴로 합장 정례하며 물러갔다. 제3 간 중생 업연품 중생들의 업연을 관찰한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손히 합장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가 까지 없 가 그에 따라 받는 갑오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천만 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몽과 벽지 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후 건데 연부제에서 지은 각가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갑오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옵니다. 성모시여 바라군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군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제보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은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이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헤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취하거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절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며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성모시여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관 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쉬고자 하여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 보살 여쭙다. 어떠한 곳을 무관지옥이라고 이름 하나일까 지장 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철 이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열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 지옥이 또 오백 곳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 지옥이 천백이나 있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관지옥은 성둘레가 팔만녀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일만리이고 성 이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으로 또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무관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만 팔천리이며 위의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의 불은 이로 솟구치며 새로된 뱅과 새로된 개가 불을 뿜으며 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그 내부에는 넓이가 일만이나 되는 큰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가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갖추어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백천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새 창으로 죄인은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로부터 등까지를 깨뜨러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바다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독수리는 죄인은 눈을 쪼아먹고 새 뱀은 죄인은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 마디 마다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뻗받내어 쟁기로 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마음번 죽였다가 마음번 살렸다가 합니다. 제업으로 받는 카보가 이와 같지만 억겁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자꾸 옮겨가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또 오게 됩니다. 무관지옥의 제보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또한 업으로 인해 느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어 오무관이라 이름하는데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급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으며 잠깐 동안도 끊일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며 둘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이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며 셋째, 형보를 다루는 기구로 새 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솥에서 끓는 물, 새 그물, 새 사슬, 새 나귀, 새말 등이 있나니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배가 고프면 새 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이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을 연달아 받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넷째,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기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 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지은 제어부, 가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되 그 사이에 단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씨여, 무관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약 지옥의 형보를 다루는 기구 등의 일인가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겉 공안이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어린 얼굴로 합장 정례하며 물러갔다 겨드림을 지사해 드렸을 때 그들에게 추구하는 게 데이크에 대한 질 wiz지가 음이ną스에 대한 질리 삼각으로 시도해 드렸을 때 Sal댓이 수시를 노력하는 데이크에 대한 질리